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겨울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를 밑바닥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지도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또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 또 국제회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거제에 내려와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연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뉴스 중에서 CNN10 뉴스를 다루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CNN10 뉴스가 여름방학에 들어가서 당분간은 약 두 달 정도 CNN 뉴스를 다루게 됩니다. 저희 수업은 4부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2부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 올려놔드리고 그 뉴스의 첫 화면을 띄워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수업 끝난 후에는 꼭 찾아가셔서 오리지널 뉴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고 싶은 분은 첫번째 단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의 수업 1부, 2부에서 외워야 될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질라도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두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의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 돈 벌게 해줄 수 있다 하는 말과 참 비슷한 말입니다. 문법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에서 가장 기본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문법 책에 나오는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후배나 동생에게 비동사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 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GOOD MORNING 이런 아주 왕초보 영어 그것밖에 못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나중에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읽으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 또 영어 공부하는 방법, 제가 시도해 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큰 문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몇 분 안 되시죠? 그래서 혼자 보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안다 하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간 열심히 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지도받으면 더 빨리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링크나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럼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모릅니다. 두번째로 단어를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혹자는 문장을 보면 몰라도 들으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장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문장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서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번째로 영작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하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영어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30일 뉴스 CNN 뉴스입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다 남겨 하셨으면은 오늘 뉴스의 첫 부분 들어봅시다. 자 다 남겨 하셨으면은 오늘 뉴스의 첫 부분입니다. 엄청 빠르고 또 그동안 CNN 테니스 했던 것보다는 이 사람 목소리 쫙 깔고 낮게 해 가지고 알아듣기 더 어렵네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혹시 단어 덜 외우신 분 마저 외워 주시구요 러시아 is stepping up its aerial assault on the Ukrainian capital, Kyiv, and is apparently changing tactics by launching missiles and drone attacks during the day, not just at night. This video shows children screaming in fear as they run to a shelter. Ukraine says air defenses shut down dozens of cruise missiles and drones launched at the capital. But even missiles that get shot down still of course pose a danger. 이제 화면 정지 시켜 놓으시고 자신이 알아든 걸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 한번 소리내서 이야기해 보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거의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 짐작 가는 걸 하시면 됩니다. 꼭 해 주세요. 시작. 자 하셨으면은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들은 대로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듣고 따라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러시아가 뛰어다. 러시아가 뛰어다. 러시아가 뛰어다. 러시아를 매장에 그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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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video shows children screaming in fear. as they run to a shel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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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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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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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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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